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피커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약 1년 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마샬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스톡웰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샬이라고 하는 회사부터 잠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샬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는 앰플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양한 제품들이 아주 오래전, 1962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꾸준히 제품들이 라인업이 되면서 이제 1964년에 에릭 클립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그와일드 슬래시 등등 되게 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사용이 되면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앰픈만 만들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에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앰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가정용 스피커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헤드셋도 만들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브랜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뭐 간단한 스펙 정도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260x140 정도 솔직히 최근에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좀 포터블하게 나오는데 반해서 이건 좀 제품이 큰 편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1.2kg. 무게도 좀 무거워요. 저는 솔직히 1.2kg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뭐 나와있는 고지된 스펙은 이 정도네요. 그리고 2.25인치 우프 스펙커 두 개를 이제 내장을 하고 있고 최대출력은 25W 그리고 블루투스 4.0을 지원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3.5mm 잭 파이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뒤쪽에 USB를 이렇게 꽂는 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이 노브가 3개가 달려있어요. 3개가 달려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디자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앤티크한 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쭉 제품을 이렇게 쭉 돌려서 보면은 딱 봐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출력되는 이 부분에 있는 이 마샬이라는 로고도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 플립 커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이제 벨벳, 레드 벨벳 아이돌 안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어쩌고선 이 벨벳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있는 스피커가 상하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해주고 바닥에 놓았을 경우에도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부에는 이렇게 고무 파킹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디자인은 아마 그냥 뭐 아 나는 스피커가 좀 인테리어적으로도 좀 값어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단순 디자인만 봤을 적에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디오를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인풋이라고 해서 이제 AUX 젠더를 3.5mm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노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세 개에요. 하나는 이 메인 볼륨 그러니까 오디오의 소리를 조절하는 노브가 하나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트래블이라고 하는 노브가 두 개가 있는데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베이스랑 트래블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음부를 좀 더 강하게 표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음부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트래블은 고음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스 이 레벨을 낮게 설정하면은 저음부가 조금 약하게 들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둥둥둥둥둥둥 거리는 이러한 느낌을 조금 덜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높이면 그만큼 더 강하게 들리겠죠. 그리고 트래블은 이 설정을 낮게 해주면은 그 고음부의 음향이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고 높이면은 좀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사가 조금 더 잘 들린다고 표현을 하면 되나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베이스 레벨을 좀 낮추고 트래블 레벨을 높이면 가사 전달이 조금 더 잘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로 베이스가 낮게 들리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조금 좀 덜 약하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USB 요거 같은 경우 아 빼는 게 더 편하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다 싶으면 그냥 스피커 연결해 놓고 이 스피커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보조배터리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사용시간이.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은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제일 중요한 소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리뷰에서는 이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들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스피커라는 걸 직접 들어봐야 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여기서 아주 좋은 소리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스피커가 어떤 건지 따라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스토겔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서 내뱉는 소리가 많이 왜곡돼서 들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질에 대해서는 직접 들려드리지는 않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느끼기에 제가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면은 브루스트 스피커로서 일단 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음향감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베이스 트래블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음향의 볼륨감을 느껴가면서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제품의 장점은 두 가지 정말 클래식한 앰프 스타일의 디자인으로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만큼 이 디자인만큼 뽑아내는 음향이 사용자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단점으로는 이 제품이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기는 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뭐 구매대행 같은 데를 찾아보시게 될 텐데 그래도 20만원은 일단 훌쩍 넘어가고 그리고 크기도 크다는 거 이거 두 개가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찾아보니까 99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주소를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1년 전에 구매했을 적에 이게 거의 직구로 구매해서 20 얼마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높아졌을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구매의사가 있으시다면 직구로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이거는 약간 좀 가격이 고가라서 가격이 고가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좀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면은 여기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AUX 젠더 들고 가셔서 휴대폰하고 연결을 하시고 한번 처음 한번 해보시고 직구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트레이더스 일렉트로 마트 들어가시면은 전시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방문하시려는 일렉트로 마트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이 제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방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 크기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 가방에 넣어도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뭐 여기 손잡이를 걸 수가 있어서 어깨끈으로 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주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것으로 오늘 리뷰는 짤막하게 이걸로 마치겠고요. 지금 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렌즈가 솔직히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리뷰 영상을 찍기에는 결국은 제가 뭐 별도의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책상 조그마한 책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공간 확보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초점도 안 맞고 좀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